1년 넘었으면 엄마 돌아가신 지가 많이 보고 싶겠어요. 그쵸? 네네.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래서 그래도 딸이 자리잡고 행복해 하는 그 모습 보셨기 때문에 어머니도 편히 눈 감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아유 어머니요 여기 무대를 빌려드립니다. 오늘 나왔거든요. 동네 막내 극장에서 저기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. 그래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. 이번엔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? 저 기차란 곡인데요. 아 저 기차? 네네. 저 기차. 엄마가 타고 가신 그 기차는 아니고 네네네. 저 기차. 네네. 그 노래 청해보겠습니다. 네네. 다 잊으려고 마신 소골이 비가 되어 내리는 밤에 잊으려고 마신 소골이 비가 되어 내리는 밤에 가다네. 강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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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 기어이 간다네. 그 사람 기어이 간다네. 그 사람 기어이 간다네. 저기 차. 저기 차. 눈가 좀 잡아줘요. 그 사람 기어이 간다네. 그 사람 기어이 간다네. 두 번 다시 잡지 말자고 모진 마음 먹어 봤지만 울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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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러워버렸네 맨날 서러워버렸네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소리치어 내 맘도 모르나 저기차 저기차 누가 좀 잡아줘요 그 사람 가지 못하게 깊고 살 자신 없어요 저기차 저기차 누가 좀 잡아줘요 그 사람 가지 못하게 깊고 살 자신 없어요 그 사람 가지 못하게 깊고 살 자신 없어요 깊고 살 그 사람 가지 못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